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해 절차 투표 없이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공개 토의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